급기야 차 바퀴가 들리는 아찔한 상황. 위험한 구간인 만큼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도전을 이어나갑니다. 여름 깜짝도 못할 것 같아요. 소리를 들으면서. 과연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? 바퀴가 떴어요. 뒤집어지는 건 아닌가요? 용기 있게 끈기 있게 도전을 즐기는 자만이 극한 모험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. 드디어 레이스가 끝나고 그렇게 종료되는가 싶었는데. 몸과 도전을 좋아하는 이들이 오프로드를 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얼마 가자나 일제히 멈춰선 차량. 카메라 셔터까지 쉴 틈 없이 누르는데요. 뭔데요? 그들의 시선을 따라간 곳. 그곳에는 사람은 총리 낼 수 없는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장관이 붙여졌는데요. 도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대자연의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거친 레이스를 즐기던 사람들 모두 들뜬 마음으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자연을 느껴봅니다. 인증 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. 모든 것을 품어줄 듯한 강한한 자연. 아니요, 오케이? 아니면... 손이 오케이.